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파도가 찰받찰받 도시를 몽땅 삼켜버려서 사방이 온통 망망대해 편의점은 두둔실 물결에 흔들흔들 바람을 따라 교류하는 힌터 여기는 중등 편의점 나는 살아있어 이제 괜찮을거야 튜브가 없어도 물은 있고 음식도 충분해 흠 괜찮을거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너울이 너울 너울 사람들 전부 휩쓸고 가서 어디를 봐도 우주공산 편의점은 망령이 물살에 출렁출렁 무조지 없이 부유하는 이곳 나 홀로 둥둔 편의점 나는 살고 싶어 아마 괜찮을거야 희망이 없어도 물은 있고 음식도 충분해 너울은 괜찮은걸까 너울이 너울이 없냐 그리고 짜증나 연이 저만 둥둥 마음은 천번 시네롱 시네롱 오늘 입고 흠식도 마른데 흠 그렇긴 한데 그래 결심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죽을 다 없어도 가라앉은 마음을 따라서 자 바다로 갈래 흠식도 마른데 흠식도 마른데 흠식도 마른데 흠식도 마른데 흠식도 마른데 흠식도 마른데